안녕하세요 식약처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사용 승인하였습니다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이름은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죠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종류로는 펩신이 있죠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시키죠 고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잘라내는 효소인 펩신은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잘라내는 효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침투하고 나서 자신을 복제합니다 RNA를 긴 단백질 가닥으로 번역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긴 단백질 가닥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내야 자신과 똑같은 바이러스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RNA를 단백질로 번역하고 잘라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성분 중 니르마트 렐비르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죠 정리하면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인데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성분 중 니르마트 렐비르가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기 위해 키위에 고기를 숙성시켜 먹는 방법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키위에 절이면 고기가 부드러워질까? 논문 제목은 키위에서 추출한 프로테아제, 키위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추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네딘이 존재해 육류의 연육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육제 사용은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한 고기를 사용한 고급 음식점도 많이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을 위해 다소 질긴 고기를 이용하여 연화를 시킨 후 사용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육류를 연화시키는 방법으로 단백 분해 효소를 이용함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단백 분해 효과가 있는 과실을 이용한 연육 방법은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련 연구는 키위, 무화과, 배, 파인애플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위장에서는 고기를 소화시키고 반대로 억제하면 바이러스 증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키위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건 위장에서 소화시키기 전에 외부에서 미리 소화시키고 먹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분홍색 알약과 하나의 흰색 알약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세 개의 알약을 삼켜야 합니다 분홍색 두 알은 여태 공부한 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약이고요 흰색 한 알은 리토나비르라고 해서 버프를 걸어주는 약입니다 두 알의 분홍색 니르마트 렐비르가 작용기전의 핵심인데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게 한 알의 흰색 리토나비르입니다 지속 버프를 걸어서 효과 지속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마치 노바백스 백신이 면역증강제의 매트릭스M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홍색과 흰색을 합쳐서 팍스로비드라고 부르고요 작용기전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15에서 30도의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화이자는 홈페이지에서 중간 분석, 인터럼 어널리시스를 발표했습니다 하스피럴라이제이션 또는 데스 리스크를 89%나 낮췄다고 말이죠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걸 89%나 줄여준다는 건 한마디로 중증으로 가는 걸 굉장히 잘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사용 승인 받았기 때문에 뒤늦게 하는 말인데요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감염이 되자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은 감염을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는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백신은 예방을 위한 거지 치료제가 아니죠 감염을 예방하는 게 백신이고 발병했을 때 치료하는 게 치료제죠 여기 제목처럼 치료제는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걸 막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코로나가 발병하여 경증,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약이 치료제죠 감염되고 발병했을 때 덜 아프게 도와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백신의 역할이 아니라 치료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백신을 맞는 이유는 덜 아프게 도와준다는 것이 백신 접종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백신의 주 목적이라면 지금 이런 치료제는 필요가 없죠 왜냐 똑같은 목적이니까요 분명히 백신과 치료제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방하려고 맞는 게 백신이고 치료하려고 먹는 게 치료제죠 화이자 임상 3상 논문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도 백신 이피커스였습니다 프로텍션이었다는 거죠 치료제처럼 하스피럴라이제이션 올 데아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이자 백신 임상 시험은 분명 코비드 나인틴 어쿠런스가 이피커스 엔드포인트였는데 이게 아니라 하스피럴라이제이션 올 데아스와 같이 치료제의 이피커스 엔드포인트가 주 목적인 것처럼 말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인팩션이 아니라 어쿠런스여서 즉 감염 예방이 아니라 발병 예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증을 막아준다는 논리가 탄생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백신은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는 덜 아프게 도와주기 때문에 백신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을 접종하는 게 유리하고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백신 접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치료제의 역할도 백신이 대신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말이죠 어찌되었든 백신을 접종하여 혈액 속에 항체가 존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깊게 침투했을 때 막아줄 수 있죠 백신이 중증을 막아준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백신 접종 이유에 대한 논리는 중증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감염 예방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중증을 막아주는 건 치료제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팍스로비드는 2021년 12월 22일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 EUA를 받았습니다 프레이스크립션 온리니까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프리익스포셜 또는 프리벤션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 받은 게 아니라고 FDA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방 목적으로 승인한 게 아니니까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아까 살펴봤듯이 팍스로비드는 3개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글 넓적한 모양의 약재를 태블릿이라고 하는데요 총 3개를 하루에 2번 먹습니다 총 5일 동안 먹죠 3개를 2번 5일 먹으니까 총 30알을 먹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